내가 누구 뒤졌다고 어? 아 뭐야? 여기서 밥 처먹지마! 아니 내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? 야 안녕 너 뭐냐고 나 스토커 아니라고 씨발 아 안녕 안녕 어? 뭐야 어? 어? 죽어마땅한 놈이었습니다 야 이거 야한 옷 입고 있어 야 근데 이거 변장술사 아니야? 변태술사 아니야? 놀라운 사실 내가 안죽였음 본술임? 아니 내가 안죽였어 그럼 누가 아버님이 발견했을 때 누가 죽였음? 아니 남봉이 남봉이 찌르고 갔는데 내가 지나갈 때 펭귄님이 터졌거든 근데 내가 안죽였어 아 근데 남봉이 죽이지 않았지만 남봉이 거의 아니야? 우리 근데 내가 죽였어 아니야 이거 느낌이 세 이거 악어다 아 이거 머쌍 같아 내가 볼 때 너블이다 나? 아니야 너블이는 아니야 나랑 있었어 그래? 너 너 이 새끼 살인마 아닌데 그냥 찌른 거 아님? 어? 남봉이야 진짜? 아닌 거 같은데 남봉이 나 왜 두 편이야 이거 남봉이 아니면은 악어다 어? 야 네 뭐냐 너? 네 연예인입니다 여기서 살인이 일어났어 어디 사실 제가 모든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살인이 일어났잖아 여기서 사실 제가 여기 사실 제가 죽이는 걸 봤긴 했습니다 아 아 아 저 새끼 내가 죽었어 야 야 이거 야 머쌍 죽여야 돼 야 아구야 그거 저작권 걸려 영상 어? 그리고 이거 머쌍가 죽였습니다 누구 죽였냐면 지누기 머쌍가 죽였는데요 나 안 죽였는데? 그거를 킹맨이와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 나 아니라니까 아 너네가 고작 좀 죽어라 죽여야 돼 니타님이 알아서 하겠지 누가 살인마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몰라 지금 그니까 이거 다음에 설정 바꿔야지 어? 도저세? 아 뭐야? 뭐야 뭐 싸새끼 도저세한테 아니 니타야 아니 아니 아 놀아났네 도저세한테 아니 누가 죽였는데 몰라 내가 킹맨아 니가 죽였어? 어허 내가 죽였어 어허 어허 아 아 씨발 너 지금 뭐냐 나 캐구야 나 죽이면 너 바로 신고됨 나 못찌를거 같애? 찌르지마 나 못찌를거 같냐고 어? 죽었는데 이미? 누구 죽었어? 얘들아 얘들아 누구 뒤졌다고 어? 어? 아 뭐야 여기서 밥 처먹지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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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하하하하 아니 순이 왼쪽 구석 가가지고 밥 처먹고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굴라치지마셈 하하하하 수닝이 수닝이 맞사 찔렀어요 제가요? 네 저는 스토커에요 그래서 왜 남범이 펭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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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득이 연예인 모르잖아 아니에요 어? 만득이 연예인 모르잖아 아니 연예인 모른다고? 그니까 만득이 범인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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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귄 펭귄님이 왜 수상하느냐 하면 딱 말해줄게 펭귄님은 펭귄 울음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범인은 아무도 모를걸요? 범인은 펭귄씨 안찍었네? 나 펭귄씨 찍었는데? 어? 그럼 중력인갑다 어? 송골매 어? 미션이나 깨러가자 뭐에요? 오 쉿 뭐 오케 하는건데 훔쳐? 훔쳤어 야 포물 훔쳤다 어? 정리? 어 정리 잘하는데 미션 금방 하겠는데? 어? 아 시발 야 이거 너블이가 너블이가 시체 위에 서있었는데? 너블이 도도새야 아냐아냐아냐 신구가 진짜 안 붙었고 지나가면 남봉이 죽이면서 갔어 남봉이 내 앞에서 죽이면서 갔는데 갑자기 내가 신구가 없어가지고 왜 신구가 없지 이러고 있으니까 남봉이 너블이가 시체 위에 있어 너블이가 시체 위에 있다고 이러면서 돌아오던데? 남봉이 밖에 없네 그럼 범인은 범인은 펭귄이다 펭귄을 찍어야 돼 정답은 펭귄이야 전 게임 내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정답은 펭귄이야 저 펭귄 남봉이네 이름 리타지 만약에 남봉이네 왜 나야? 아까 너도 연예인 몰랐잖아 어? 우리 아니었는데? 어? 실패했어 어? 뭐야? 에헤헤헤헤 어 뭐야? 아 너블이 병신아 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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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일단 죽여봤어 근데 한 명밖에 안죽은데 게임이 끝났어 저 한 명도 안죽였는데요? 뭐야 이씨 뭘 봐 야 죽고 싶냐? 뭘 봐 야 죽고 싶냐 조심해라 야 일로와봐 싫어 야 일로와봐 왜 야 그리고있다 야 악어있어 야 악어있어 dwiltg같이 생겼는데? 악어어 기 России applies to this scene 경 Familie 여기있다 안녕 왼쪽라인 사람을 죽였다 야 너 지금 뭐냐 안티티티티티 안티티티 아무도 안죽었어 아무도 안죽었어 가려 미션 깨 여기서 누가 킬 오! 오! 사람이 또 죽었어 사람이 또 죽었어 사람이 또 죽었어 사람이 또 죽었어 사람이 또 왜 3명이나 죽었잖아 육신들아 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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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진짜를 잡아야겠다 아니 뭐야 왜이렇게 많이 죽었어 죽었어 야 5명이나 죽었어 수현이 뭐 직업이 뭔데 전 탐정이죠 저는 누가 사람을 죽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펭귄핑크 뭐야 어 뭐야 왜 죽여 아 시발 죽어놔 아니 죽어놔 진짜로 지능이 아이고 시발 나 빨뜨를 흘러내버리자 아 진짜 확실할 수 있어요 아 뭐야 이거 아 진짜 아 펠리콘? 이 개새끼 이 새끼가 뭔데 너 너 찔러도 되냐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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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뭐야 이거 뭐야 아까 어 두 명이나 없다고? 오오오 보넌스 Attack 누가 죽이고 왔어 남봉 난 왜게 사람이 안 보이지 어? 얘들아 그거 알아 두 명이 못 들어왔대 이거 동선상 남봉님이 찌르고 죽일 수밖에 없는 위치의 시체가 있긴 했어 미안하지만 그 추리는 틀렸다 나는 펭귄을 죽였다 펭귄 죽였대 하지만 난 오리가 아니다 펭귄이니까 죽였다 정답은 박리타다 박리타다 정답은 박리타다 너 나 투표했지? 아니야 나 남봉했어 야 우리 애기 밥 줘야 돼 우리 애기 밥 줘야 돼 우리 애기 밥 안 줘서 우리 어? 밥 줘 아 뭐야 아 왜 다들 안 와 나만 아니 우리 애기 밥 줘야 되는데 아 제발 어 음 청소 어 이쁘시다 뭐야 이거 오 어 뭐야 다들 잘 계시죠? 반갑습니다 도도세다 저 새끼 죽여 도도세다 죽여 도도세다 도도세다 죽여 도도세다 죽여 도도세다 도도행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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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새끼 죽여 저 새끼 죽여 도도생인 척한 오리다 아 씨발 야 그래서 저녁식사가 뭐냐 메뉴 도도세 아 씨발 디질 뻔했네 만들기 죽이고 싶었는데 수닝 헬리콘 수닝 헬리콘 수닝 헬리콘 수닝 헬리콘 한번 죽여볼걸 그랬나? 야 뒤질래? 하하하 또 지랄 씨발 한 명만 죽인다 왜 한 명만 죽여? 너 자경단이야? 어 날봉 수닝 헬리콘 아 해외 아 악어멋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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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*** 시랄을 해요 어쌃는 나 안죽이데? 시랄을 해요 아니 악어멋사 악어모사 내 눈앞에서 두 명짜롬 시..ر 에 악어 아냐 이건 리타임 에 정말 남봉이야 남봉 나 탐정이여 아니 여러분들 중명이가 두 명을 한 번에 썰었어요 안죽이던데? 아니 악어 못쒀 악어 못쒀 내 눈앞에서 두 명 짜름 아니야 악어 아니야 이거 리타임 아니 정말 남봉이야 남봉 나 탐정이야 아니 여러분들 중명이가 두 명을 한 번에 썰었어요 아니야 내가 썰은 게 아니라 내가 신고한 거라니까 나 스토커야 중명이가 한 번에 썰었잖아 아 너블이다 너블이다 너블이 관상이 존나 범신적 관상이야 남봉이 남봉이 실드 쳐주네 저거 계속 너블이다 야 중명이야 너블이다 못사라고 빙신들아 너블이다 너블이다 못사네 필리콘이 이겼다 이거 뭐야 내가 얘기해 왜 나오는거야 아버님 너블이다 못사요 중명이가 죽이는 걸 봤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버님 눈이 이상한거야 너 눈이 뭐냐 나? 나 괜하다고 뭐냐 내 아버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저 새끼 나 죽였을 것 같아 이 새끼였으면 아니 중명이가 죽이는 걸 봤다고 너 아래 내려가봐 핑맨아 너 이제 곧 죽을걸 야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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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블이 찔러야돼 아니야 저거 핑맨이 저기 두면 이제 곧 죽을거야 기다려봐 한 10초 있다가 가보자 야 아래 있어 더 아래 내려가 있어 너 믿기니까 야 가서 핑맨이 죽이고와 나 못죽이는데 나 존나 능력 없는 문을 이 새끼 왜 살아있지 나 언제까지 내려가 있어 더 내려가 있어봐 10초만 세고와 저 새끼 왜 안죽지 죽녀아 죽녀아 저기 왼쪽에 핑맨이 혼자 뒀어 야 저기 왼쪽에 혼자 뒀다고 저 시발 여깄다 이제 올라오래 나 이제 올라오래 어 어 어 곧 죽겠구만 쟤네들 어 뭐여 자 제가 한 말씀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가리를 닥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골동풀 보관시를 MARGIE 저벼들 시발 남쪽으로 올라오지? 하고 가보니까 저 희생의 재단과 골동품 보관실 사이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뜻은 뭐다? 핑맨 쉐끼가 우리의 눈을 속이고 죽인 다음에 올라왔다 라고 할 수 있죠 니가 죽이고 나로 몰아갈라 하네 아니죠 당신빼고 모두가 진실을 알죠 이거 아 이거 너불이네 너야 그러네 아 나네 어 너야 아이씨 나였네 어떤 병신이 진짜 너불이 맨야 오리 두명이지 핑맨 멋사 리타다 어? 리타? 리타 아니에요? 뭐야 왜 한명이야 오리가 한명이었네 니가 한명으로 설정했어 아닌데? 어디에 tsp 어?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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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원요행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, 잠깐만요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어? 게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핏맨이 머세사를 죽인 것을요 모모 늠 publications 위쪽에서 보안실에서 악어남봉 있었거든요 박리타랑 박리타 가만히 서있고 남봉 똑똑 거리면서 앞으로 갔고 악어남봉 중 무조건 하나에요 저는 악어 핑뱅이네? 너블 저 동굴에 있었고 펭귄이랑 같이 있었는데요 너블이가 벨지를 탔다고? 오른쪽 라인으로 가는거 제가 봤습니다 저도 펭귄님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남봉님 없었는데 같이 있었는데요 라인으로 갔습니다 너블이가 버터 못 자르는거 봤습니다 남봉 있었어? 오오 아니 내가 너블이가 먹자라는거 봤다니까 진짜 900% 누구야 누군데 남봉 아니면 저 죽이세요 그냥 순윙입니다 순윙 찍어주세요 너블이라고 비웅신아 나는 탐자 나는 탐자 두 명 있는데 너블이가 죽였다고 만약에 나 죽지? 그럼 핑맨 만들기야 핑맨 만들 같이 있었어 시체 위에 난 분명히 말했어 멍청한 소리 범인은 아ично 범인은 순윙이다 중력 순윙이다 범인은 아니 남봉이 방에 따라 죽었다니깐 아버님 순윙을 기억해 순윙? 오엥 아 씨발 벌써? 오엥 오엥 이 새끼가 어딨어? 어 남봉이다 만득이가 사람을 죽이는 걸 봤습니다 이 점점이 족같은 세상에 정말 싫어지네요 만득이를 안 죽이면 저는 게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답은 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득이네 이거 조용한 빅맨이네 은행입니다 나 아니라고 우리 새끼 컷 야 나 차원여행자야 나 캐나다 거의 오오오 나 이거 아 근데 이거 무조건 남봉 맞아 이거 아까 그 오른쪽 위에서 보일러실 여기 있지 야 일로와봐 내가 영혼으로 갔다올게 Chicken 자 엽 아 흑 네 할 수 밖에 없다 왜 아가야 무슨 임무 했어 너? 거기 임무가 없는데? 나 차원 여행 갔다 오는 중이야 기다려봐 나 위에 위에 둘이 훔쳐보고 있거든 기다려봐 갔다올게 아직도 남봉이랑 중룡이.. 씨발 제가 차원 여행을 떠나서 중룡이랑 남봉이랑 뽀뽀하는걸 보고있었는데 빅맨이가 돌아오는 타이밍에 누굴 찔렀어요 아오가 벤즈타는거 봤습니다 펭귄님 나 믿죠 저도 봤습니다 아오님 나랑 중룡이가 무슨 대화하고 있었는지 말해봐 둘이 있을때 안죽였잖아 둘이 무슨 대화하고 있었는지 말해봐 중룡이가 남봉한테 그 야 널 수 밖에 없어 아닌데? 우리 헛소리만 하고 있었는데 나 두근틀면서 둘이 딱딱딱 이러고 있었는데 그전을 생각해봐 꽤 오랫동안 거기 둘이 서있었잖아 남봉이거든요 다들 그런데 χ설치 난 차원여행으로 훔쳐보고있었지 잘가 프로필amente 오랫동안 오 난 그냥 타이빙을 못 맞췄어! 어, 원스터벨리칸이었네